안그래도 지금 여기저기서 우리 폐지된다고 난린데 아니 왜 하필 라 피디님은 이 시점에서 막 결단력이 있고 그래요? 일생을 우유부자다더니? 내 말이 그 말이다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전국민이 왕따시키는 씬디를 데리고 저랑 나가서 뭐 어쩌라는 거야? 다같이 죽자는 거잖아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? 뭔데? 아무도 말리지를 않아 위에서 우리 진짜 없어지나 봐 암튼 라준모 피디 책임감 없어 안녕하세요 삼작가 네? 라준모랑 일한 지 얼마 됐지? 뭐 한 5년쯤 됐죠 그동안 잘 된 게 하나도 없지? 그렇게 족족 말아먹는 동안 위에서 작가부터 바꾸라는 얘기 없었을 것 같아? 피디님 있었어 있었다고 근데 그렇게 일생을 우유부단한 라준모가 늘 되는 거 없어서 지 코가 석자인 라준모가 그래도 지 식구라고 안 된다고 바득바득 우겨서 끝까지 자기 챙겼다고 모르겠다 난 손 작가가 말하는 그 책임감이 뭔지 손 작가가 말하는 그 책임감이 뭔지 감사합니다.